자 이제 유형책으로 넘어와서 102쪽 한번 볼까요 102쪽 자 바로 봅시다 자 유형 1이 다시 하면은 왜 이러지 자 보면은 xy의 범위가 자연수일 때 이 그래프를 그려라 했네 그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지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범위가 자연수지 모든 수가 아니라 자연수만이잖아 x가 1 2 3 4 5 6 7 8 이렇게만 있는 거지 그러면은 보자 얘가 x가 1일 때 보면은 x가 1일 때 볼까 x가 1일 때 보면은 y는 1 넣으면은 y가 6이 즉해서 1,6은 일단 지나겠네 1,6 있는 거 볼까 1,6 어 한 게 있다 얘 없지 얘도 없고 얘도 여기 안 찍혀 있으니까 없고 어 얘는 찍혀 있네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여기다가 2분의 3 넣을 수 있어? 2분의 3 넣을 수 있어? 못 넣지 왜? 자연수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땡 이렇게 쫙 돼 있는 거는 모든 수들을 모아둔 게 직선이야 자연수라고 하면은 점을만 이렇게 찍혀야지 맞지?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하면서 이렇게 점만 찍혀야 되잖아 자 그래서 답이 3번 그 다음에 유형 2번 그래프 위에 점이 아닌 것은 이거는 뭐 x에 4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6 빼기 1은 15제 어 되네 얘 3이랑 3 넣으면은 12 더하기 3은 15니까 맞네 얘도 0이랑 15 넣으면은 어 얘도 맞네 마이너스 1 19 넣으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19는 15가 되제 마이너스 2랑 7 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7은 마이너스 1이잖아 15가 아니지 답이 5번 그리고 다음 1차 함수에서 그래프랑 일치하는 건 모두 똑같아야 돼 그러면은 볼까 3y는 마이너스 4x 빼기 다시 빼기 9지 빼기 9 그러면은 이 모양 맞춰줘야 되니까 3 나누자 전부다 3 나누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3이지 일치하는 건 어딨노 여기 있네요 2번 자 그리고 그래프의 기울기를 a x절편을 b y절편을 c 라고 할 때 abc 값을 얘 이렇게 돼 있으면 모양을 일단 바꿔줘야 되잖아 y는 뭐뭐뭐 하면서 바꾸면은 이 y는 3x 마이너스 6이제 얘만 넘긴 다음에 두 개 자리 바꾼 거야 그리고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3이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 3 기울기는 2분의 3 x절편은 y0 넣으면 3은 2분의 3x니까 x절편이 2였네요 다 구했어요 그리고 그래프의 점 2, 마이너스 1이 있대 그때 상수 a 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x에 2 y에 마이너스 1 넣자 x에 2 넣으면 마이너스 2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 0 그래서 4는 a가 되겠네요 a가 4였어 4 넣으면 딱 0 되잖아 그리고 11번 어 3,0이랑 0, 마이너스 2가 지나는 그래프가 있는데 오른쪽 그린 것 같아 자 두 점 아니까 일단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러면은 3,0이랑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니까 x가 지금 3 감소했지 그리고 y는 2 감소했네 그래서 기울기가 3분의 2고 어 그리고 y절편이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겠네요 이거랑 이 그래프랑 지금 똑같대 그러면은 모양 맞춰줘야겠지 모양 맞추면은 지금 보니까 x가 마이너스 4이겠네 여기 x 마이너스 4가 붙였네 그러면은 3분의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다시 3 3분의 2x 마이너스 2 는 y 이렇게 있었는데 3분의 2x 마이너스 y 는 0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이거 넘긴 거야 그냥 이거랑 이거랑 지금 모양을 맞춰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맞출까 뭐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될까 3분의 2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야지 마이너스 4가 될까요 그러면은 넘기면은 a는 2분의 3 곱하면 2분의 3 곱하면 짝짝짝짝 사라지고 짝짝 되면은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6을 곱하면은 3분의 2라는 놈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전부다 마이너스 6 곱해야 되제 마이너스 6 다 곱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4x 되고 6 곱하면은 플러스 6이 되고 곱하면은 플러스 12가 되네요 그래서 a가 6 b가 12여서 두개 빼면은 마이너스 6이 답이겠네 마이너스 6 어딘지 지워볼까요 1번에 숨어있었네 1번 자 이거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음 한 번 더 연습 음 15번 한번 볼까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5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는 놈이니까 y는 마이너스 5분의 3x 더하기 5분의 2겠네요 전부 5로 약분했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점 그러면은 y절편은 플러스 2 있고 기울기 마이였으니까 1,2,3,4에서 요렇게 내려오겠지 그러면은 지나지 않는 거는 3,4 분면이네 1,2,3,4니까 제 3,4 분면 지나지 않습니다 y 고르고 음 보면은 19번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랑 평행해야 돼 그럼 기울기는 똑같다 이 말이지 기울기 한번 구하러 떠나보자 쉽게 고치면은 y는 뭐뭐 이렇게나 기울기를 알 수 있잖아 기울기 알려면은 이 y는 3x 더하기 8이니까 y는 2분의 3x 어 여기 있으면 뭐 그만해요 내 기울기만 알면 되니까 기울기가 2분의 3x이고 뒤에 있는 건 몰라 맞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4,1을 지는데 x에 마이너스 4 y에 1 넣어보자 마이너스 4 넣으면은 넣으면은 쫙쫙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6 더하기 b는 1이니까 b가 7이네 b가 7이었어 그래서 다시 위에 나갔으면 y는 2분의 3x 더하기 7이라는 그래프였는데 어 지금 보니까 또 모양을 이렇게 바꿔놨네 그 꼴로 바꿔줘야지 그러면은 그러면은 전부 다 여기다가 2를 곱해볼까 그러면 이 밑에 제일 밑에 보자 이 y는 3x 더하기 14니까 어? 얘 넘기고 넘기고 한 거 3x 마이너스 2y는 14지 0은 이렇게 그러면은 어딨노? 1번에 있네 1번 응 그래 105쪽 봅시다 22번 22번 같이 볼게 오른쪽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1차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들신다는 것을 모두 골라라 했네요 그러면은 한번 보자 기울기를 알려면은 y는 b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c니까 전부 다 b를 나누면은 y는 마이너스 b 분의 a x 더하기 b 분의 c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응 지금 기울기는 마이너스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b 분의 a가 지금 음수가 돼야겠네요 어 q가 지금 마이너스잖아 그리고 y의 절편은 플러스제 b 분의 c는 플러스였어 응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개를 알 수 있는데 음 근데 지금 보면은 자 만약에 b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b가 플러스일 때랑 b가 마이너스일 때 왜냐면은 b가 플러스가 되면은 a도 지금 플러스가 돼야지 앞에 마이너스 돼서 지금 0보다 작게 이렇게 될거지 b가 플러스면은 a도 플러스가 돼야 돼 그리고 b가 플러스면은 c도 플러스가 돼야 되지 그래야 플러스 플러스해서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래서 c도 플러스 이렇게 될거고 만약에 b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면은 얘도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 3개 있어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서 a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또 b가 마이너스면은 c도 마이너스 그래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니까 그래서 c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이때는 그래서 경우가 이렇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어 다 지우고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c였어 아까 전에 그래프가 그러면은 이 그래프의 모양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자 첫번째 경우 두번째 경우 첫번째 경우는 자 b가 플러스니까 지금 y절편이 플러스지 y절편 플러스에 있는 것들 그리고 기울기 한번 찾아볼까 기울기 기울기 a가 지금 플러스 b도 c도 플러스니까 기울기는 플러스겠네 기울기 플러스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기울기 되겠네요 두번째 경우는 y절편이 마이너스이고 기울기는 자 a분의 c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잭 자 기울기는 플러스고 y절편은 y절편은 마이너스인거 왜 b가 여기 지금 마이너스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다 여기랑 요렇게 되겠네 기울기랑 ㄴ이 답이겠네요 그리고 25번 한번 볼까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 지워있네 2x는 6이니까 x는 3이제 여기가 x 여기가 y라고 하면 x가 3인거 모든 점들 요렇게 식이 딱 써지겠네 두번째는 4y는 8이니까 y가 2인거 y가 2인 모든 점들 요렇게 세번째는 x가 0인것들 x가 0 0 0이 여기 있으니까 x가 0인 모든 점들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마지막에는 y가 0인것들 y가 0인것들 요렇게 되겠네요 자 둘러싸인거 이거잖아 이거 3 2 6 6이 답이겠네요 마지막 문제 26번 보고 이제 풀이 시작해봅시다 ax 더하기 ax 더하기 b와 e는 1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랑 b의 값을 각각 구해라 자 지금 보니까 x가 3인 마이너스 3인 모든 점들을 모아놨지 그래프가 지금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3 맞나 그러면은 자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꼴로 지금 고쳐보래 자 그러면은 1이랑 마이너스 3이니까 어 3을 마이너스 1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를 곱해야 될까 전부 다 어 마이너스 3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야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뭐 z랄까 뭐 얘를 뭐 1로 대기하려면 z가 지금 뭐를 곱해줘야 돼 양변에다가 3 마이너스 3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1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1이 딱 되네 어 딱 된다 그래서 전부 다 마이너스 3분의 1 곱할게 마이너스 3분의 1 x는 1 그러면은 얘랑 얘랑 비교를 해주면 이제 딱 그게 모양이 딱 맞춰졌으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 돼야 되고 y는 y는 지금 없으니까 y는 b는 0이 되면 되겠네 그럼 y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a가 b랑 다 나왔네요 자 고생하셨고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질문하고 그 책에 풀이가 꼭 적혀있어야 돼요 안 적혀있으면 그 뺏긴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고생하셨어요